코로나 창궐시대, 이제 영농준비도 온라인으로 준비하세요. 신바람 농업 네트워크에서 다양한 농자재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밖에 다니기도 시장에 가기도 무서우시다구요. 신바람 밴드에만 접속하시면 다양한 농자재 정보를 접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주소창에 농기계밴드.com만 입력해주세요. 신바람 밴드지기에 전화문자만 하시면 됩니다. 문의전화 010-7135-5930 밴드톡을 통한 1대1 채팅도 지원됩니다. 인터넷 직접 하실 필요 없이 밴드지기에 전화문자 해주세요. 영농에 필요한 농자재 구매, 신바람 밴드에서 해결하세요. 신바람 농업 네트워크는 여러분들의 행복한 귀농귀촌 생활을 응원합니다. 신바람 밴드만 하시면 나머지는 저희가 알아서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저씨 아저씨 마 Airlines